아이고 집 옆으로 내 떡 가져가세요 왜 떡이에요? 찾으러 오시겠지 뭐 뭐 그런거 같아요 요새 연락이 없어요 축하해요 서해 학과 생겼다니까 좋다고 좋은 일이죠 아주 와 박사생이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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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